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중앙석씨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음영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닐까? 나무라는 곡을 보내드릴거에요. 저는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중앙석씨의 노래 중에 가장 어떤 곡을 제일 많이 좋아하냐 그러면 세 송가 안에 제가 꼽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올해 제가 이 노래를 하게 됐구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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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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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소리쳐 흐름이 안아줬어 시작도 끝도 없는 나의 침묵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guitar solo guitar solo guitar solo 나는 하늘을 끄질 때까지 잘 알려드리지 못하고 우선한 가지와 흐름을 날려하고 나는 하늘을 끄질 때까지 잘 알려드리지 못하고 우선한 가늘을 끄질 때까지까지 ну 시즈부터 끝까지까지 주고 그... 사랑... 용... 하... 아멘